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경남 창원시 입니다 여기 남해안에 68만평 큰 내립지에 골프장과 호텔 숙박시설 휴양시설 문화시설 스포츠파크 등 여러가지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대형 사업을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18년까지 다 완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골프장만 지어 놓고 나머지 사업은 하나도 진척이 되지 않고 사업이 거의 자초되는 분위기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돈만 되는 골프장만 지어 놓고 나머지 2단계 3단계 관광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은 전혀 진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엄청난 우리 혈세가 또 투입이 됩니다 여기 조감도에서 보시듯이 멋지죠 골프장도 만들고 호텔도 만들고 뭐 여러가지 시설을 3단계 사업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단계 36홀 골프장하고 클럽하우스만 완공이 되어 있고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아직 첫 삽도 못듣습니다 2단계 사업도 수변에 이제 상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쿠아리움 만들고 스포츠파크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3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 민간사업자가 330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기로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자초가 되고 망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매립지 항공사진을 보시면 골프장만 이렇게 36홀로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이 골프장은 18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님이 늘어났죠 왜냐하면 부산도 가깝고 창원도 가깝고 하다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36홀로 2배로 확장을 했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은 일단 돈이 되는 이 골프장 부터 투자를 합니다 이 골프장은 7분 8분 단위로 한 팀씩 계속 밀어 넣으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이 매립지는 바다 밑에 있는 진흙을 포올려 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 맡겨서 68만평 부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다 진흙 속에 있는 조개라든지 지렁이라든지 이런게 육지로 올라와서 썩으면서 깔다구들이 엄청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여기 골프장에는 이 깔다구 때문에 도저히 공을 칠 수 없다 그리고 이웃 주민들도 이 깔다구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 했습니다 골프장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시설은 하나도 투자가 안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창원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자격을 올 3월달에 박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 해지되면 민간사업자하고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상으로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을 물어줘야 되는데 민간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으면 1500억원을 물어줘야 되고 창원시에서 귀책사유가 있으면 2400억원을 물어줘야 됩니다 이 돈은 다 우리 세금에서 나가게 됩니다 이 돈을 왜 지자체에서 물어줘야 되냐면 쉽게 말하면 노예계약서죠 노예계약서를 지자체에서 민간사업자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말이 안되죠 일명 확정투자비라는데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업이 쉽게 말하면 취소가 되면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돈을 다 지자체에서 물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민간사업자는 땅짓고 헤엄치기죠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협약이 깨지게 되면 지자체에서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다 보전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독소조항을 계약서를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이 중단 취소가 되면 지자체에서 민간이 투자한 금액을 100% 물어줘야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36홀 골프장을 만들었죠 골프장 만들려면 돈 많이 듭니다 잔디 다 깔아야 되고 또 그냥 잔디 바로 심는게 아니거든요 밑에 모래하고 이렇게 잔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초공사부터 하거든요 그러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클럽하우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만 있는게 아니고 옆에 보면은 골프장 관리사 관리하는 건물이죠 이런것도 있어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창원시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면서 창원시에서 반발을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기각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창원시에서 항고를 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내가 봐서는 감황성이 없습니다 두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만들어 가지고 민간사업자로 들어왔는데 그 회사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한 회사는 아직 뭐 괜찮지만 한 회사는 SDX 회사인데 이 그룹은 공중분해 된지가 오래됐죠 그래서 이 민간사업자도 이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손실금액이 2400억원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이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하게 되면은 창원시가 소유한 이 땅을 제3의 또 다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전 가격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값에 대한 손실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 지금 가늠이 안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감사를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가지고 고위 간부 한 명을 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이 경남개발공사는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400억원이나 되는 우리 혈세를 날려 먹었는데 간부 하나 해임한다? 웃기죠 만일에 일반 회사에서 2400억원을 손실을 입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회사 망하죠 뭐 사장 잘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회사는 그냥 부도가 나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뭐 2400억원 이거 해 먹은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에서 경남개발공사 감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개발공사 직원이 자기들 회의록을 민간사업자한테 유출했다는 그런 의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그 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을 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웅동 매립지 앞에 바닷가인데 여기 보면은 특별한 경관은 없습니다 저 멀리 진에 솔라타워가 보이고 이제 남해안 이렇게 전망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 크루저선도 들어와 가지고 국제휴양단지로 만든다는 그런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촬영하다가 여기에 토지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보통 보면 골프장은 체육용지입니다 지목이 근데 여기 아라 이렇게 말아먹고 여기 웅동지구 관광 레저 단지 여기에도 2,400억 원을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총 4,000억 원이죠 4,000억 원을 애기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씩 지원해 주면은 창원시 인구가 4,000명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자체에서도 부러움을 받으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따라할 건데 이 헛돈을 4,000억을 날려 먹었습니다 지금 골프장이 들어선 부지 외에는 나머지 부지들은 여기 호텔 짓고 리조트 짓고 막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텅 빈 갈대밭 상태입니다 이게 갈대밭이 돼있은 지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창원시를 배제하고 새로운 사업 시행자를 찾고 있는데 쉽게 나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이전 사업자하고 창원시와 복잡한 금전관계 이런 거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업체가 나서겠습니까 오늘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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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